아줌마. 자기가 버린 건 자기가 치워야죠, 아줌마. 어디 가십니까, 아줌마? 치우라는 거. 누구? 저요? 아니, 여기 아줌마 말고 또 다른 아줌마가 있습니까?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서 아줌마예요. 이영은 씨. 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고음법입니다. 아시죠? 아,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여기는 우리가 계약한 청소 고객이 아니네요. 여기까지는 서비스. 마무리는 본인이 아시죠? 직접. 깔끔하게. 김우돌 씨. 첫 실습이라고 계약 범위 받게 할 것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불합리한 일에 무조건 사과할 필요도 없고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 자존심을 굽히고 남에게 허리를 숙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오해하네. 진짜 어이없네. 저게 아줌마. 느리셨죠, 아줌마? 자. 이 걸레는 제가 특별히 빌려드릴게요. 다 쓰고 나서 비품 씨를 가져다 놓으세요. 아줌마. 알았죠? 아줌마. 그럼 아직. 아, 저기. 위헌. 야! 아, 쉬세요. 아, 이게. 아니, 잠시만요. 아그아 Aufияхcent Xillos 아멘